아니, 진짜 나 한 번만 믿어봐. 아니, 믿을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잖아. 저희랑 오늘 포기할게요. 아, 저 못할 것 같아요. 얘랑. 멋져. 와, 멋있다. 난 왜 이래? 너 귀여워. 나 뭐야? 나 너무 땅다리인데? 근데 왜 자꾸 화면이... 어머, 얘 왜 이러니? 하나, 둘, 셋. 왜 저래, 핸드폰. 저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봐. 아, 왜 이래, 제발. 아, 조금만 더요. 아, 제발. 선생님. 자, 레츠고! 갈까요? 아, 뜨거워. 너무 더워. 오케이. 미안, 미안. 땀이 나가지고. 다시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우, 짜증나 씨. 아우, 짜증나 씨. 아우, 짜증나 씨. 아우, 더워. 아, 죄송해요. 나 괜찮아요. 아니, 머리... 근데 여기서, 여기서 뭐 착착착착 소리 나거든? 여기 둘이 만나. 착착착착착. 괜히 이러고 있잖아. 뭔지 아는데? 이렇게 하고, 오빠가 여기서 손을 집어넣어요. 문제는 이걸 지금 하는 게. 오케이, 잠깐만. 이거를 벗기는 걸 하지 말자. 아, 이거 벗는 게 어려워. 우리 내일 촬영해서 연습하는 거야? 이제 곧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큰일 났다. 그냥 우리 뻔하게 하자. 그냥. 아니, 진짜 나 한 번만 믿어봐. 아니, 믿을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잖아. 아니, 나 이거 돌리는 거 한 번만 넣어줘도 신기하다고 한다니까, 진짜. 이게 쉬운 건데 연주이 필요하다니까, 누나.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못 한다는 거야. 아버, 네가 아까 하자고 그랬잖아. 하자 못 할 거 같아요. 그냥. 저희 오늘 포기할게요.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오, 야, 1등이야. 오, 1등이야. 오, 예. 일단 거기까지만 찍어보자, 우리. 벗는 것까지. 일단 그 다음 생각하자. 그래, 그래. 엔딩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좋아요. 야, 야. 엄마. 가서 하자. 하나, 둘, 셋.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 제발. 얼추 맞는데 여기다 영상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아, 안 돼. 또 1등 해야지. 또 1등 해야지. 또 1등 해야지. 누가 봐도 1등 우리 거. 당연하지. 여기도 빠르게 하고. 이거, 이거 때문에 그러지? 네. 그거는 뭐 자막 뭐 뭐 아니면 그런 거 관리해도 될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일단 이거 하나랑 그리고. 아니면 내 그거 어때? 틱톡 아이디를 받아 놓은 거 어때? 틱톡이 왜 어때? 아, 잠시만요. 이거 약간 돌려서 홍보. 세리. 음. 와우. 완성! 저희 진짜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어요. 10분이요? 10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나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죠?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 그래. 한 번 이렇게 빵. 그래. 됐다. 이 마무리가 좋다. 진짜 마지막 딱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그냥 안 되면 그렇게 승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가자 가자. 아, 떨린다. 다들 잘 찍었나 봐. 표정들이 다 좋네. 좋아 보여요, 형. 아이템이 찌들어 보이는데. 제가 쇼폼을 찍으면서 최고로 힘든 날이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사실 팀워크가 약간 티키타카가 좀 그랬어요, 오늘이. 그래서. 야, 이것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쪽 팀이 진짜 빨리 끝냈더라고. 아니, 이 둘이 붙으면 약간 케미가 좋은 것 같더라고. 맞아. 그냥 뭐 저희는 음원 고를 때부터 둘이 딱 통하는 걸로 바로 픽해서 시작해가지고. 동시에 딱 골랐지. 그래, 잘났다, 니네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쇼미더머니인 줄. 여기 디스전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아이템 하고 이러더라고. 나 봤어, 나 봤어. 우리 팀은 왜 이제 만났나? 찌플 정도로. 진짜 엄청 빠르게 그냥 탁탁탁탁. 근데 계속 탁탁탁. 어, 이거 하면 그냥 바로 이제. 어리잖아. 아, 이거 긴장되네. 떨리네요. 아, 이거. 와, 진짜 예쁘다. 그쵸? 아냐, 아냐, 그게 아냐. 자, 맨 처음에 옷을 보세요. 양면. 박혀왔어. 리어스버. 어때요? 어, 음악은 저희 거랑 똑같아요. 좀 들을 줄 아시네. 맞아요. 뭘 좀 아시네. 저, 본업이. 그래도 제가. 구도는 굉장히 신선했지만. 네. 결국엔 똑같구나. 결국엔 짧고. 어,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 오빠. 저 준비 됐어. 아니, 살짝. 아니, 살짝. 아니, 아니, 많지 않고. 살짝 고개 아쉽다. 마지막에 윤영 씨 혀 내미신 거였어요? 네. 저 혀 뻗고 되게 섹시하다 보니까. 처음 봤어요. 윤영 씨 혀. 되게 섹시해가지고 놀랐어요. 미안한데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한 번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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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깜짝 놀라실 만한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분의 연기. 우리 아이디어. 그리고 NBA. NBA가 뭡니까? 농구. 농구예요. 농구는 뭐예요? 키. 네? 농구는 키죠. 아니, 참. 아! 영어 much. 랩텔드 솔직히 말해봐요 나레이션 중독이잖아 나 너무 좋아해 맘에 듭니다 너무 부럽다 언니가 너무 부럽다 왜? 나랑 했었으면 좋겠다, 진짜. 저거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아, 진짜? 와, 이게 너무, 너무 광고. 이거 한 번 진짜 인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솔직히 잘했는데 저거 동전 던지는 저게 일단 너무 쇼폼스러워가지고 대박이다, 진짜. 아, 너무 환영합니다. 아,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진짜 하신다. 진심이에요, 진심. 너무 기대 이상이라 조금 놀랐어요. 아, 잘한다. 둘이 잘 맞았다. 어, 둘이 잘 맞았다. 이렇게 둘이 잘 맞았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얘 영어 못해요? 아니, 그럼 얘 취해 취해 취해. 러시아어로 영어를 배워야 될지 한국어로 배워야 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비밀이에요. 바이로! 자켓의 리버서블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주세요. 저 친구는 괜찮았어요, 지금 때? 안 괜찮았어요. 아, 오늘 괜찮지 않더라고요. 같이 잘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괜찮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괜찮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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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아이케 언니 제일 장점을 잘 살린 영상이 아닌가 지금까지 영상 중인가요? 진짜 멋있게 봤어요 케미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뛰는 거 했으면 큰일 날뻔했다 BTS? 진짜 길다 깜짝 놀랐다 대박 꼬마가 일기쓰는 거 일기쓰는 거 같았어 야, 이렇게 한 게 있어? 오늘 날씨 맑음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뻔뻔! 쇼펌스럽게 잘했다? 이야, 너무 짧다 기분 와, 이거 뭐야? 뻔뻔! 아, 뭐야? 와, 완전 쇼펌 느낌 살리고 37초가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어요 빨간 홈 빠이루! 빠이루! 그냥 멋있었다, 따라할 수 없는 감각 춤선 플러스 옷 양면도 잘 보여주는 이야, 지금 2대2대0이다 날씨 맑음 틱톡을 알아가다 보니 이런 게 쇼꿈이구나를 느낀 오리지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한 표로 끝나는 거예요 와, 제발 자, 갑니다, 마지막 한 표 빨리 하고 있냐고 뻥뻥! 감사합니다 형구나, 여기가 오줌 살게 꿀팽 탈출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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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습니다, NBA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기로 저희 넘어가야 되는데 해볼 만한데, 나는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어 저 어플도 그거 해왔어요 그래, 그래, 눈빛 좋아, 지금 라이프타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하하하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 라이프타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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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absolutely turns ys